안녕하세요 셔딩 여러분 저는 국제 커플 지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약속했던 대로 저희 홈투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인사하고 나서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청소하고 정리하고 근데 이제 소중한 아니고 그치 근데 이제 저희가 좀 더 사야 할 가구들이랑 이제 뭐 카페트 이런 게 있어갖고 아직 완벽하게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홈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봐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바로 홈투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 여기 현관 우리 집 오자마자 여기도 여기도 신발장 여기는 다 내 거고 여기도 다 내 거 다 사샤꺼 신발 드디어 나 큰 신발장 아 신발장 우리 부족했는데 그치 이거는 다 제 거 다 내꺼 이거는.. 다 모자랑 가방 가방도 우리 집 공간 없어갖고 맨날кая 이제 드디어 다 예쁘게해 예쁘게 많이 노했어 마키 마키 나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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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 donít 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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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더 따뜻하고 더 따뜻하고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화장실 도쿵에 칼셔 옥조 엄청 받고싶다고 했는데 돔이요 집에 욕조가 있는데 고양이도 있어요 처음이에요 너무 편해요 자 화장실 여기 있었고 여기는 락키 락키 너가 할거야? 그래 너가 설명해 보여줘 락키 여기 뭐 자 그래서 저희 현관 통해서 들어오면은 바로 방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서샤가 메이크업 테이블에 놓고 여기 의자가 먼저 와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게스트룸도 돼서 아이고 여기는 이 소파는 소파도 되는데 소파배드라서 이거를 이렇게 빗으면은 침대가 됩니다 어 보여줘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올 때 여기 쳐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놨고 그리고 여기는 서샤가 다른 영상 틱톡 같은 거나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찍을 때 여기서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빗이 정말 잘 들어오세요 예쁘지 지금 하저씨인데 해가 이미 저기 가있어요 그래도 잘 들어오고 정말 맘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옷장인데 아직 없지? 공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맞아요 이 파는 다시 나중에 나중에 보여줄게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은 우리 컴퓨터방 카페트도 다 사도 커튼도 이렇게 이렇게 와 너무 덥다 제 메이크업은 아직도 여기 있는데 이거를 메이크업 테이블이 오면은 저희 방으로 그리고 아마 컴퓨터를 하나 더 간단하게 살까 생각 중에 있고 코 그치 화장해놓기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게 펜트리 펜트리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도달에 참고 여기에 안쓰는 물건들이나 가끔씩 쓰는 물건을 다 알게 되다 놨어요 라기지 같은거 이거 덕분에 저희가 공간을 많이 아껴요 진짜 먼제도 최고 그리고 이거는 컨실리이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방이에요 그치 아 맞아 여러분 이 소파 새로운 걸로 샀어 소파도 그 진한 소파풀이고 이건 더 하얀색이에요 저번에꺼는 좀 누런 약간 아이보리였는데 응 맞아 이거는 하얀색이고 더 깔끔해요 좀 더 예뻐 칠홈카펫도 사고 칠홈카펫도 사서 털 카펫도 그치 다 하얀색 근데 완전히 우리 TV가 좀 작게 보여요 거실이 작았을때는 가까이서 봐갖고 좀 TV가 큰 느낌이었는데 엄청 커서 넓어지니까 그니까 멀어서 안보여 어떡해 아 키가 날꺼야? 날꺼야? 그리고 여기도 같은 방향이라서 그래서 지금 5시라서 말씀드렸듯이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계속 들어와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주방이야 주방! 키친이다 엄청 넓어요 여기는 원래 김치냉장고라는 공간인데 근데 우리가 없어요 그치 김치냉장고가 필요 없어서 아마 여기다가 서랍장 같은 걸 넣을거에요 테이블이나 서랍장 맞아 나중에 이런거 사고 그리고 이거는 새로운 냉장고 사야되서 하얀색이요 맘에 들어 예뻐 맞아 근데 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창문 하나도 있어요 맞아 창문 반대쪽에 하나 더 있어서 근데 지금 막 보이지만 밖이 추워서 그래 지금 이거 그 다음에 엘리스 네 엘리스 여기는 여기는 뭐지? 여기는 세탁실 아 세탁실이고 우리 지난 집에서 세탁기가 그냥 바로 거실에 있었는데 그치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 근데 여기는 약간 세탁실이 있어서 엄청 편해 세탁기도 큰 걸로 쓰러 온 걸 우리 엄청 작아는데 두 배 두 배 더 커졌어요 그리고 플레이스건은 여기서 하고 리사이클, 플라스틱, 캔, 페이퍼 이런거? 럭키 나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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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귀여워! 여러분 이거는 럭키야 잠깐만! 아니 럭키는 왜 다 어딜 가든 있는거야? 럭키는 저기도 있었는데 여기도 있었는데 그니까 이게 뭐야? 이거는 우리 침실이야 침실 오이고 럭키 우리 침대도 새로운 거 샀어 맞아요 사실 저희 침대가 부숴져서 저희 막 침대 무너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침대가 1인용 이거는 드디어 좀 큰 거 조금 더 커서 더 자기가 편해요 맞아 이것도 럭키 하지마 이것도 사고 직접 만들었어요 이케아 가서 사서 직접 만들었지 하나 더 양쪽에 하나씩 막 이렇게 뭐 승천히 치고 있어 왜? 아니 이빨가 뭐 하는 거 이빨가 이제는 밤을 너무 완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 안방에 메이크업 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런 걸 뜯고 가만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두워 그니까 그래서 너무 편해요 사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우리 케어 같은 거 크림 같은 거 그리고 엘리스는 화장실에 있어요 왜 다들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따라다녀 그리고 여기는 코드기 같은 거 다 있고 응 우리 펄퓸 같은 거 준비하는 거 그치? 맞아 그리고 여기는 우리 화장실 뚝 두번째 화장실 두번째 화장실 여기는 그냥 이거야 응 샤워시 응 물이 안 나옵니다 완전 너무 편해요 우리는 저번에 이거 없어서 없었어 그래서 항상 물 맨날 이거 나갖고 이렇게 와이프로 했잖아 맞아 근데 이제 편해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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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뭐가 맞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잠깐만 이거지? 오 따다다다 따다다 가만히고 푸쉬하고 오 여러분들이요 결승 저희가 와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공간 하나도 없어갖고 저희가 와가 근데 여기는 벌써 거의 없는데 근데 여기도 꽉 찼는데 여긴 비어있어 여기도 있고 그 아기 저기 첫 번째 방에도 그 있잖아 아 맞아 맞아 거기 또 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발코니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응 여기에서 빨래하고 나면 말릴 때 이렇게 여기다 이거 펴놓거나 구독하면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귀여워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길어지고 그래서 양쪽 완전 맘에 그치 편하지 여기 바람도 나오잖아 같이 응 바람도 바람도 있고 이거는 빛도 있고 이런 거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홈투어 였고요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Q&A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oc 타시 갔다